오우 근데 오늘 유선이가 찍고 있는데 신기해서 둘이 똑같아요 비슷해요? 다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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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꺼 다현이 별로 안꺼 말만 달라요 말도 달라요 그리고 멤버들이 인정하는 얼짱은 다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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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는 노포멘트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인정하는 케미가 좋은 반짝 멤버는 누구? 누가 있나요? 자빈이와 혜선이의 이 둘이 여기 있습니다 맨날 스토리로 싸워요 반가워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아기들 너무 예쁘잖아 화이팅 사랑해 이경이 화이팅 아 이거 다현이 앞으로 볼게요 이경이 화이팅 안좋아